임창정, 최다니엘 치외법권 8월 대개봉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치외법권이라는 영화의 연출을 맡은 신동엽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촬영한 김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공무자들이 나왔던 임창정씨와 최다니엘 커플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시나리오상에 약간 마초적인 캐릭터고 또 약간 단순무식, 그리고 정의로운 경찰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임창정씨가 상당히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배역이 임창정씨를 만나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나 그래서 캐스팅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10일 날 크랭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겨울에 그것도 저희가 산속에서 촬영했던 장면도 많았고 야외 같은 경우는 밤 촬영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좀 혹독한 추위와 싸웠던 게 가장 사실 힘들었던 점이었고 저런 감독님하고 처음 같이 업을 맞춰 작업을 하는데 기존에 제가 같이 작업했던 감독님이라고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세요. 감성적으로 굉장히 좀 여린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챙길 거, 뽑아 먹을 거는 다 챙겨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약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좋게 얘기한 건가요? 네, 너무 좋게. 하여튼 결과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얼만큼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 감독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다음에도 같이 작업을 하면 같이 호흡 맞춰서 재밌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다니엘과 임창정이라는 남자 배우 둘이 현장에서 좀 유쾌하고 되게 에너지 넘치는 선배님이고 친구라서 좀 추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좀 화기애애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좀 재밌지 않았나 배우들이 원래 액션 배우는 아니잖아요. 액션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부상당한 적도 많고 최다니엘 씨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액션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둘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임창정과 최다니엘 굉장히 친한데도 촬영하다 보니까 묘하게 경쟁관계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액션 같은 데도 욕심을 내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스턴트맨들도 고생들 많이 했죠. 이번 영화는 사실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원작을 제가 구매를 해서 같이 각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화가 탄생이 됐는데 한 어떤 차기작으로 어떤 작품을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남이 써놓은 얘기 중에서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걸 골라서 해보자고 그래서 한 3,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은근히 이 작품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요즘 뉴스를 접하면 치외복권이라는 단어들이 들어맞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 언젠가 이 치외복권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소재를 찾아서 영화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 치외복권이라는 제목을 내가 꼭 영화로 써야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났고 지금 사실 하고 싶은 거는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만들고 싶어요. 공포가 됐든 코믹이가 됐든 사실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상립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좀 통쾌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좀 어린 시절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 나도 관객들이 보고 어떤 통쾌함과 시원함 그 다음에 어떤 화려한 액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극장으로 나섰을 때 아 재밌다. 아까 그 장면 너무 멋지지 않았어? 재밌지 않았어? 이렇게 좀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좀 이제 답답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이슈들이 많은데 영화를 보면서 잠시라도 좀 그런 문제들을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쾌하고 재미난 영화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향도 외압도 못 쳤 나는 수사 대한민국 오늘 여름 최강의 또라이 경실들이 뭉쳤다. 임창정 최단위의 침해법관 8월 대기법